적대관계 적대관계가 되지 어? 적대관계 안되네 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카르마 잃는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 주장을 하고 배표를 훔쳐야 되거든 아 발각되었습니다 이게 뜨면 안된다니까 배표를 푸라리란 거시기 사이에 넣어놨나 볼게요 헐 야 똥구멍에 배표를 배표를 끼워놨나? 아니 헤드헤드 너무하네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와 배표에 대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 와 이거 스트레스가 지금 100인데 아 배표는 아예 안되게 설정을 해 놨나 봐 어쩔 수 없다 저기요 배표 배표 배표를 사고 낸 돈을 훔치면 안되는건가요? 그만큼 돈이 없어 얘 1280.. 1234인데 그만큼 돈이 없어 설득 플러스 10 오염된 물 그 다음에 필요없는거 금속 부품 금속 부품 329 경탄 똥구녕에 배표 끼운걸 가져오면 카드 슬래시 에너지 미쳤 미쳤 아 배표 두개 샀어 그냥 그냥 샀어 그냥 네 여기서 정비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수리도 하고 그리고 할리를 아예 그냥 전문 수리꾼으로 만들자 이렇게 먼 곳에서 왔는데 할리가 이제 수련을 많이 했을거야 그치? 할리가 수련을 많이 했을거야 로버트 할리인데 예 할리야 오랜만이다 나 먼 곳에서 왔거든 이제 수리 스킬 얼마됐네 수리 46 46 46이거든 지금 46을 기억해라 46이고 내가 내가 여기까지 갔다가 아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씨 빨리 도망가야돼 아 하필이 와도 여길 와서 나가지도 못했네 이제 아 이제 이동할 수 있겠지 아이 또 저기 가까이 있대 아 뭐 어딨는거야 저기 한 마리 있는거 같은데 밀 수 없자 어 저놈들한테 걸릴 순 없어 와 백발백중이구만 영유소총 수리는 많이 했습니다 영유소총 근데 46까지곤 안돼 더 수리해야돼 지금 영유소총이 너무 약해졌어 아이 또 따라오나 아 나 저새끼 죽여야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뭐야 별로 센 놈도 아니잖아 총 3명인가 포인트 루그아웃 깨면 공짜긴 공짜지 근데 너무 고생할거 같아서 공짜기 카주가모 스파이크 너클 좋아 구울 붙었다 어어 구울 붙었다 뒤에 하나 더 붙었나 누가 쑤탈 던진거지 지들끼리 싸울 때 그렇지 야 지들끼리 날아갔어 좋아 완벽해 쟤는 또 뭐야 아 센트리봇이다 센트리봇 한 대 죽은 거였구나 이제 센트리봇이 문제입니다 저 지뢰가 아니었어 센트리봇의 미사일이었지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 정도면 갔겠지 아 아직도 저기 가까이 있다 행동 반경이 정말 넓구나 아하 딱 이동할라니까 빨리 와 빨리 새끼들아 빨리 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왜 이 지역으로 왔을까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위에 친구냐 늑지구울 그래봤자 역류소총 지금 수리에서 파괴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스틴팬 5.56mm 탄원 자 여기서 할리한테 이제 할리야 이 정도 멀리 왔으면 됐지 않느냐 이제 수리 스킬이 수리 스킬이 많이 올라갔겠지 수리 스킬이 많이 올라갔겠지 할리야 그동안 수련을 많이 했느냐 수리 좀 해줄 수 있어? 수리 많이 올라가네 야 우리 할리가 확실히 수리 잘하네 갔다 올게 또 수련하고 있어 이제 51 됐다 어차피 5씩 올라가면 용품점 갔다가 그럼 이제 쟤 만날 때마다 저러거든 저기요 아 또 뭐 누군데 오는 데마다 저기 있는데 싹 쓸어버리면 돼 쟤네들 아예 리젠을 못하도록 오 죽었네 죽었어 오 죽었다 죽었다 자 이제 탄을 10미리 탄 좀 많이 팔아라 사사구경이랑 오 아잇 누우 유우드 리터인 하오메 마댐 파나다 파는 물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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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8 32 사사구경 10미리 타냐 오 좋았어 이 정도면 좋았어 그리고 수리탄 17발을 내가 너에게 팔지 그 다음에 대인질이 존나게 많아 한 요정도 팔고 나머지는 다 할리한테 팔아야지 됐다 그리고 내가 살만한게 굽서 어? 레버 장전기 소총 좀 아 115원이나 파네 나쁜 혹시 나중에 모르니까 이제 수리용으로 하나 가지고 가고 할리야 한번 할 때마다 오면 몇 번만 왔다갔다하면 100 될 거야 할리야 너 수리 스킬 얼마야 수리 스킬 얼마야 얼마야 56 아까 51 이었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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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파는거 지뢰를 팔아야되서 지뢰를 팔아야되서 지뢰 지뢰 어? 지뢰 어디가네 무기 어디가냐 대인질이 14발 다 팔고 아 와 50 올라가네 왔다갔다하면 10번만 하면 100이란 얘기야? 좀 지겨워도 참아라 이거 수리 100하면 개쩐다 진짜 그리고 레버 액션식도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얼마 안걸리네 할리 이러면 60 넘지 좋아 이러면 60 넘지 어 왜 56이야 왜 56인데 왜 56인데 왜 갔다갔는데 56인데 멀리 갔다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할리야 이 좀더 멀리 멀리 블랙홀이 저택에 갔다가 다시 할리한테 가면 너무 빨리 온 것 같애 이것저것 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아니야 수리 수리 60일 좋았어 영윤소총이지 진짜 점점 대기 치고 오는게 낫겠다 자 안전한 곳이 바로 먼 곳 중에도 여기고 멀리 있을수록 많이 올라간다 하잖아 여기서 대기를 2시간을 타는거야 자 그리고 다시 할리한테 가는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61에서 66 하리야 하리 존나 키워줄거임 66 역시 오 존나 이게 수리를 많이 할수록 데미지가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좋네 그럼 내가 블랙홀의 조택에서 아예 그냥 내가 2시간 수리 스킬 100이 얼마 안 남지를 않았다 얘는 육성을 해야돼 수리를 할수록 더 발전하는 애란 말이야 유일하게 이 mpc만 수리 스킬 100까지 키울 수가 있지 70일 워어 70일 워어 좋았어 개쩐다 진짜 와 개쩐다 개쩐다 만약에 여기서 4시간을 보낸다면 그래도 5밖에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같은 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류소총은 레버 액션식 소총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링컨은 헌팅 라이플로 수리가 돼서 똑같은 레버 액션식인데 링컨은 쉽고 76 좋아 이제 80이다 너 네 플러스 오네 무조건 플러스 오네 네 어차피 오니까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고 가자 2시간만 이제 요령이 생겼다 1시간만 기다리고 다시 가서 cep 레버 액션식 소총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얘를 미리 키워 놓는 거야 그 나중에는 이제 벨 공짜로 탈 수 있거든 80일 80일 이제 곧 술이 개쩐다 진짜 와 대기 안해도 될 것 같다고? 좋아 바로 가자 80일이지 86돼야 되거든 오 개쩜 개쩜 옥 띵 개쩜 개쩜 와 빠르게 성장하는군 빠르게 와 이러면 뭐 바로바로 가가지고 아 이건 금방 올리겠는데 수리는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가 많아 여기가 뭔가 구입하냐? 제가 구입하지 않았다 영유소총 90일 와 야 나 지금 얼마 있네 나 돈 얼마 있네 야 또 꽤 싸네 수리비가 또 꽤 싸 아냐 배표값 안 들어 포인트 루가웃을 이 다음에 아이 그냥 깨버리면 돼 깨버리면 여기 이제 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얘한테 100% 수리를 받을 수 있는거지 아주 싼값에 저장하기 먼 저장에 이미 계속 저장이 되고 있잖아 문과 문 사이를 왔다갔다 할 때 96 한 번이면 이제 끝난다 이제 한 머리면 영유소총 100 이미 저장되있다니까 자동 저장중 저기 뜨잖아 아이치 유경험자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데 자 마지막 100% 수리다 영유의 시대다 한시간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총을 수리하러 온다 이상하다 내 팔 근육이 점점 늘어난다 영유소총 수리기술 100%고요 100% 전투사탄총 100% 하고 어 타투사탄총 100% 하고 타투사탄총 100% 하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1001 암호 레덕스 하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 다했어 어 수리 다했다 이제 이러면 전투사탄총을 여기다 놓고 링컬의 리피터를 여기다 놓고 영유소총을 여기다 놓으면 영유소총 지금 재밌게 47까지 나왔어 와 그리고 링컬의 리피터가 52거든 링컬의 리피터하고 지금 AP 빼고는 별 차이가 안나 이제 딱 됐네 아 탄도 사보러 가자고 쟤 탄은 안팔던데 쟤 무쌍이다 가자 지금 혹시 모르니까 용품 좀 잠깐 들려다 가자 여기 탄 새로 들어왔나 보게 오 아 타는 물건 모든 마댐 파나다의 옷은 높은 퀄리티 툭 스팀팩 16개 제가 스팀팩 좀 있거든 말입니다 10mm 탄약이랑 아 아까 내가 다 사가지고 아직 리필이 안됐다 다른 데서 살 수 있겠지 이제 파밍 열심히 해서 449격 맥아넘탄을 찾아야돼 선착장 간다 아 나 이 싸가지 없는 놈 죽여버린다 이거 저거 벨값이 무슨 300이야 다음 돌아올 때 쯤이면 나와 나와 자 저희는 템플 오브 유니온으로 갈겁니다 템플 오브 유니온이 이쪽 방향이지 어? 시간이 두 번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뭐 방학이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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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치울 것이다. 우린 도와줄 것이다. 메모리얼은 쉽게 찾는 것이다. 좋은 기쁨. 다른 것들은 켈렙트다. 도와줄게. 켈렙이 필요한것이 뭐지? 스톤 메이선. 그들이 메모리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.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.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. 지금 그 시간에 대한 시간은 없을 것이다.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. 그들은 켈렙트다. 노예들. 노예들을 도와주는 건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켈렙트한테 먼저 가서. 켈렙트다. 켈렙트 스미스. 하니발 말로는 네가 뭐 필요하다던데. 하니발 링큰의 메모리얼을 얘기한다는 말? 그들은 그냥 살아있지 않으려고. 그들은 또 재생을 원하는 것이다. 그들은 또 재생을 원하는 것이다. 그런 사람들이 사진들을 말하는 것이다.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재생을 원하는 것이다. 내가 어떻게 보면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. 나는 사진을 원하는 것이다. 기념관의 사진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냐. 우리의 옛사자들이 링큰의 생활을 인생의 생활을 인해해. 그들은 메모리얼을 아직도 희망할 수 있다. 그래서. 그래서. 링컨 기념관 포스터를 입수하십시오. 그리고.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. 퀘스트를 보면 링컨 기념관에서 슈퍼미던트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과 링컨 기념관 포스터를 입수하는 건데 링컨 기념관에 포스터를 입수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다 찍어놨어. 역사망물관? 어 이거 왜 이렇게 이게. 지 마음대로지? 링컨 기념관 여기구나. 길을 가는게 굉장히 복잡하고. 어. 역사박물관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그 아브라함 링컨한테 팔지 않았습니까? 아니면 기억나냐? 어? 팔지 않았나? 그때 사진기 있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팔았던 것한테 그게 선택이었으면 좋겠다. 선택 미션이었으면 좋겠어. 아니네 선택 미션이 아니네. 포스터가 따로 있나봐. 아 그건 목소리랑 일기라고? 그러면 역사박물관으로 가겠습니다. 아 빠른지역이 왜 이쯤에서?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. 왜 여기서 이동을 못해. 이게 개활지인데 여기. 아 일기랑 목소리랑 팔았다고? 그러네. 포스터는 안 팔았는 것 같아. 그럼 구할 수 있다. 자 역사박물관이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? 어 근데 여기 있는 슈퍼미던트틀 내가 다 없앤 것 같은데. 이상하다. 상세지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구하지 못한 포스터가 있나봅니다. 그런데 이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포스터라는게 리젠데스일 수 있어. 여기서 일단 위치를 보자. 어 여기 있는 것 같아. 정면으로 가서 문이 하나 있지. 지난번에 여기 있는 구울들을 싹 쓸어가지고 한번 죽였던 몹들은 리젠이 안됩니다. 그건 폴아웃에 굉장히 아주 좋은 시스템이구요. 어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이 없다? 가만. 층이 다른거야. 이러면 2층이야.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문이 없는건 2층에 문이 있는거다.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돼. 아 어디가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지? 역시 홍영 밖에 없어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니네 사랑이 뭔지 알아?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? 여기구나. 사랑이란건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못 듣는거야. 니네 사랑해봐서 죽을만큼 막 내가 막 꿈에 나오고 여기 있네. 나 한개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. 열받긴 뭘 열받아 임마 이 새끼 임마 그냥 해봤다 그래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럼 마음 편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거야 그런걸 여기 근처 어딘간데? 여기가 다 막혀있다? 그럼 한층 더 올라가선가? 그런거 같네. 한층 더 올라가서 저쪽 위치에 있나봐 열받긴 뭐가 열받아 나의 사랑은 뭐냐고? 나의 사랑은 너네? 흐하하하하하하하 뿅 난 피자 못먹겠던데? 어? 이걸 안먹었단 말이야? 여기를 안먹었네? 와아 펄스폭탄 이거 좋고요 그리고 전투산탄총 이것도 은근 세거든 어? 하나라도 주워가자 포탑 제어 시스템 해킹 50이 필요하나 포탑은 이미 다 부셔서 저걸 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칸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우린 어디지? 한칸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잘 생각해봐 잠깐만 한칸 더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자체가 없는데 위치는 여기란 말이야? 이 기둥 아 여깄다 아 전쟁용 화폐 뭐하다가 팔면은 귀찮아서 안해 나중에 어차피 다 남는거라니까? 불편러들이 와서 아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이거 말면 널는데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 남아 엔딩 볼 때쯤 되면 다 남아가지고 이거 포스턴가? 이거 포스턴가? 링컨 기념 주화 이거 나중에 할비 한 대 팔아야지 포스터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있는거야? 포스터가 어디있는거야? 포스터가 어디있는거야? 포스터가 포스터가 이거다 좋아 찾았어 이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돼 공방장 잘한다 공방장 길 잘 찾는다 야 이거 실제로 너네가 해봐 임마 존나 어려워 길 찾기 진짜 대박이야 공방장